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시장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큰 이유 두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다오가 1% 나스닥이 0.4% S&P500이 0.6%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금일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외인 기관의 수급도 별로 좋지 못하고 코스닥 쪽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그저께 내려갔을 때도 우리 시장이 다시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금일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폭탄을 강행하기로 했죠. 9월 1일부터 15%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부분을 얘기한 후에 트럼프 시 주석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심어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결국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남았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말에 이 9월 1일이 끼어 있죠. 일요일 날. 자 그때 이제 중국의 추가 관세를 강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죠. 자 예고한 대로 대중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현지 시간으로 2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29일이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 무역 대표부는 관보 공지를 통해서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밝혔죠. 기존 예고했던 10%에서 5% 인상한 상향 수치입니다. 나머지 품목들도 12월 15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휴대전화 노트북 그리고 IT 제품들 이런 부분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800억 정도 되는 거죠. 자 3천억 달러 규모 수입품의 세부 리스트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9월 1일부터 1,070억 달러, 12월 15일부터 1,560억 달러에 대해서 각각 관세가 부과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 발표를 재확인한 부분이죠. 트윗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하고 내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조마가 협상 시작할까 이렇게 긍정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미국 주가를 좀 붙잡아 놨죠. 자 이렇게 붙잡아 놓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별로 없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나오네 이러면서 중국도 이제 또 반응을 해주고 했는데 뭐 이 완전히 양치기 소년의 그런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오면서 트럼프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혼자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드리블 하고 있죠. 외줄 타기 하면서 계속 이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좀 무엇을 좀 받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입을 딱 닫고 있죠. 일단은 미국 증시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 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성공은 했죠. 자 일단은 미국 주가는 잡아놨고 잡아놨지만 이제 이 9월 1일부터 15%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올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주가가 또 하락을 좀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뭔가 비책을 가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비책이 또 이제 좀 먹힐 만한 비책을 가져 나와서 트윗에 이렇게 올리면 또 주가가 또 방어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만한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할 거고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폭이 또 좀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또 뭔가 주가 부양하는 그런 발언이 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뭔가 비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좀 불확실하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일단 9월 1일부터 15%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거는 악재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몸을 좀 사리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또 이제 대형 주들 IT주들 이런 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런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지소미아를 다시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일본에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일본에도 실망에 대해서 표명을 했고 한국 당부에도 지소미아 우려는 또 발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에 이렇게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지금 깊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 쪽에만 계속 이제 실망이다 유감이다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일본 쪽에도 지금 실망감을 비롯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미국하고의 이런 관계 부분에서 조금 이제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이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하고 상당히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괴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 그리고 불안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사건으로 또 이렇게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업종 대표주들 지금 좀 많이 좋지 않죠. 삼성전자가 1.25%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보면 21선까지 잘 골라 섰지만 지금 저렇게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올랐지만 우리나라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커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9월 1일 자로 부과되는 이 관세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주는 걸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제 뭐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좀 모양이 또 좋지 않아 지죠. 그러면 또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9월 1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신감 있게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시키게 되면 하락을 시켜놓고 뭐 금요일에는 이제 약간 관망하는 미리 하락시키고 관망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런 주변 환경을 보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 산업들 SK하이닉스도 좀 좋지 않죠. 내려오고 삼성전기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IT 대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오전 분위기 대비해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이 매도량이 상당히 좀 크죠. 800억에 300억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주들도 일부 좀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은 좀 버티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있지만 그 외 종목들은 또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리드 이런 거는 낙폭이 워낙에 컸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제 둘러싼 환경 자체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기 좀 힘든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렇게 전방산업의 IT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불안불안하죠. 관세부가 이런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에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이제 이런 관세부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의 발목을 가장 크게 끌어 당겼던 것은 각종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악재가 나왔죠. 그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도 가장 큰 섹터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환경이다고 하면 관세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장 상승의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유 두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